폴란드는 시작에 불과 진짜가 왔다. 한국 천국 마이너스 2 아이언돔 제치고 승리 사우디 60조 전액 현금 천국 마이너스 2 구매 한국판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반공체계인 천국과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이라크와 수출 계약을 맺는다. 아랍 현지 매체인 디펜스 아라빅 등은 타벤 무안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산 반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9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계약 규모는 26달러 약 3조 5천억원 로 8개의 천공포대를 판매하는 내용이다. 이라크의 이번 구매 결정은 이라크가 새로운 반공 시스템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이라크는 알 아바시 국방장관과 사미르 자키 후세인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이 포함된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측과 대공무기 수입 관련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월에는 이라크가 한국으로부터 2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천공 방공 및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천공는 표적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히트투킬, 히트투킬, 로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천공 한계포대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차량 사대와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동형 위상배열, SA, 레이더로 이루어져 있다. 요격 고도는 15에서 20km 비행 사거리는 50km 안팎으로 알려졌다. 천공 미사일은 라이그넥스1 레이더는 하나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각각 개발해 생산한다. 현재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D, 핵심 체계로 꼽힌다. 이로써 천공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됐다. 앞서 천공는 아랍에미리트, UAE와 35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2천공-2K 방공망 대전차 유도무기 패트리엇 전력 비교 K-방공망은 한국에서 개발된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종류의 방어 수단을 조합하여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기여합니다. 팀 스포츠에서 여러 선수가 함께 협력하여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형 미사일은 한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효과적으로 방어 및 공격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자원을 아끼고 강한 방어력을 유지하는 모습은 마치 자기만의 무기와 방어구를 갖춘 중세 기사와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면 떨어지는 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사드가 못 잡으면 패트리어 팩스도 있고 천공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격 방공망 체계는 나름 잘 갖춰져 있어요.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천공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UAE 사우디 이라크 중동의 세 나라가 다 천공위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갈수록 그 뜻밖의 국가 예상밖의 국가 이라크가 국산 무기 중에 가장 비싼 천공지대공중거리 요격체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라크는 지금 전쟁 끝물의 국가이고 그리고 전후 복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 비싼 무기를 산다 해서 좀 사람들이 갸웃거렸죠. 게다가 이전에 UAE가 천공위를 산 게 있고 다음에 사우디도 중등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라고 이렇게 우리 인식에 들어있는 게 F-35 스텔스 전투기 그 하나의 천공위에 한 개 포대 가격이 포대라는 표현은 한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개 포대 가격이 수출가 기준으로 한 4천억 합니다. 천공위 한 개 포대는 F-35 사계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무기를 UAE가 2022년 10개 포대 계약을 맺었어요. 들어간 건 아니고 이 가격이 35억불 다음에 사우디가 똑같이 10개 포대에 35억불 이건 2023년 그리고 이라크가 올해 계약 맺은 게 8개 포대에 25억불 그러니까 한 개 포대에 3억 5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무기임에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 우리 방산 시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UAE 사우디 이라크 중동의 세 나라가 다 우리 방산의 천공위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UAE 사우디 정도가 샀으면 다른 나라도 사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약간 동쪽으로 약간 서쪽으로 몇 군데나 다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까지 천공위로 쫙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K-방공망을 쫙 구축하자. 그게 우리 방산 업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중동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를 수출했고 그런데 이미 함정 잡는 무기 2.75 인치 비국 로켓이라는 게 있고 대전차 유도 무기 현궁 그리고 소소하게는 여러가지 소총들이 많이 수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현궁은 유튜브 스타예요. 상당 무기한 작전 성능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유튜브로 유포가 되는 바람에 유명한 거고 그리고 비궁은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우와 이게 이렇게 잘 맞춘다. 말이야 해서 이 나라가 샀는데 입소문으로 알려져서 옆나라가 사고 이제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게 현궁과 비궁 수출해 있습니다. 천궁도 그렇고 현궁도요. 비궁 궁자 들어가는 게 주로 미사일이 이전에 우리가 교양이 다뤘던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유럽의 폴란드에 수출되는 드래건 24라는 훈련을 벌어지거나 우리 K2 성적은 90%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우리 K2가 가장 높았다는 거는 이미 그때 거기서 정평이 나버렸죠. 그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폴란드 전차병이 근데 중동은 이상하게 미사일 방어 미사일 공격 미사일을 이렇게 수입을 하잖아요. 그게 해당 국가가 직면한 위협이 어떤 거냐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유럽의 위협은 아무래도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병력과 전차와 장갑차와 포병 전력을 갖고 쫙 밀고 들어가는 그런 식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들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느냐. 이슬람 무장단체가 위협이고 이슬람 무장단체는 러시아의 그런 지상군과 다른 전쟁을 합니다. 숨어 가지고 로켓으로 공격하고 기습하고 특히 로켓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동 국가들은 석유 시설이 많을 테니까 거기를 타격해버리면 그 피해가 막대하니까 그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로켓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국산 무기가 무엇이냐. 청공이 중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인 거예요. 적 탄도탄 위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청공 2를 개발하게 되었고 청공은 적의 항공기만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 청공 2는 적의 탄도탄 스컷 같은 탄도탄이 날아왔을 때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니까 청공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반대 방향에서 날아올라가서 때려서 무력화시키는 그 방어무기죠. 방어무기 근데 아까 얘기했던 비공이나 형궁 공격 무기 비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함정들이 기습해서 들어올 때 멀리서 때려서 잡아내는 무기고 다음에 형궁 대전차 로켓 지상에서 기습해서 들어오는 그 지상 전력에 대해서 그거를 때려잡는 무기지요. 지금 중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군은 정규군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럴듯한 무기 체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무장 단체들이 흔히 쓰는 무기하면 트럭에 기관총 올려놓은 거 그걸 테크니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거를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켓이라고 해본들 스커드급이 최대치고 그 이하의 아주 조잡한 수준으로 만든 로켓들이 숨어서 쏘고 계속 숨어 있어야 돼요. 나서 가지고 전면전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무기를 중동 국가들은 구입을 해야 자기들 안보를 보장을 하는 거죠. 다 잘 아시다시피 중동 국가들은 정치 체계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폐쇄적이죠. 종교적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일을 그렇게 공개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무기 도입 같은 경우는 공개했을 때 해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해당 국가가 도입하는 무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기는 공개하는 일이 드뭅니다. 이번에 청궁 같은 경우는 사우디 이라크 돌아가면서 다 공개를 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청궁 자체가 억제에 효과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싸도 우리가 다 잡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의지를 꺾게 하는 게 있죠. 요경 미사일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패틀이 옷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청궁이에 꽂히게 된 건가요? 왜 꽂히게 됐느냐? 제가 교양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무기는 국제정치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것도 역시 국제정치학을 봐야 돼요. 지금 예멘 내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시작된 게 2014년이니 예멘 내전 후티반군 이과하고 청궁이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후티반군은 그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지원을 받고 예멘 정부는 순위파의 사우디와 유에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거죠. 2015년쯤 되면 사우디와 유에이 아랍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를 해요. 근데 2017년 2018년 이때가 되니까 후티반군이 사우디를 향해서 로켓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는 어떻게 반격을 하겠어요? 이미 자기들이 도입해서 배치하고 있는 그 요격체계로 후티반군이 쏘는 미사일을 막아내야 되겠죠. 그때 사우디와 유에의가 갖고 있는 것은 미국제 패트리엇이었는데 어느 정도 막아서 미사일이 하나 날아올 때 우리 요격체계로는 두 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한 발을 맞춰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통계를 내봤더니 사우디는 미사일이 날아올 때 패트리엇 8발을 썼대요. 패트리엇 요격탄이 한 발에 얼마냐면 40억에서 50억 해요. 그러면 후티반군이 쏘는 로켓 하나 잡겠다고 400억을 쓰는 거예요. 돈이 많아 가지고 한 발 잡겠다고 1천억을 쓸 수도 있는데 비축하고 있는 패트리엇 그 유도탄은 계속 거덜날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사우디와 유에의 패트리엇 비축분이 바닥나 가지고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지원을 해줬고 러시아도 바닥나서 북한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듯이 그때 2018년에 사우디와 유에의가 패트리엇 탄을 받아와야 되는데 패트리엇 만드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때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애초에는 아랍 연합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무기를 많이 팔아줬어요. 그런데 미국이 아랍 연합군에게 판 무기들이 자꾸 유출돼서 밖으로 나간다. 심지어 카이한테 지원해준 무기가 유출됐다는 그런 정보까지 확인이 돼버리고 제일 치명적인 것은 이 아랍 연합군이 얘를 공격하는데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시설을 타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발생한 거죠. 그러면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여론이 나오겠어요? 지원하지 말라는 여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2018년에 관련된 여론조사가 몇 번 있었는데 더 이상 아랍 연합군을 지원하지 말라는 여론이 80%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사우디가 돈을 흔들면서 패트리어들 달라고 해도 미국에서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후보군으로 될 수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터키 남아공 프랑스 한국 뭐 그 정도 나라가 중동의 전략적 파트너로 꼽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격은 모 둘째치고 성능이 보장이 되고 기형이 보장이 되고 또한 그들 그들 원래 하루 공정 저녁 Dom 또한 에 감사합니다.